2007년 헬게이트 런던을 개발한 한비소프트에서 PC 및 콘솔 플랫폼으로 신작 헬게이트 리뎀션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헬게이트 런던은 루트 슈터 장르를 개척한 IP로 현재까지 스팀에서 플레이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중세와 사이버펑크를 넘나드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적 세계관과 다채로운 디자인의 무기, 코스튬,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액션성으로 사랑받았습니다. 헬게이트 리뎀션은 헬게이트 런던을 개발한 원작자 빌로퍼에 의해 개발되며 IP 소유권자 한빅소프트는 27일 루나시 게임 제우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